안녕하세요 부로입니다 저번에도 올렸던 건데요 아기바다새우가 한번 제가 전부 폐사를 한번 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도전을 했는데요 잘 부활을 했어요 해가지고 수백 마리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개체들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게 잘 찍힐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찍어 봤는데요 트리옵스 당첨자도 여기 한 명 그리고 두 명 해서 이렇게 두 분을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께서는 일주일 뒤쯤에 제가 택배로 연락을 주시면 택배로 상품을 전달해 드리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시몬키에요 와 되게 작았는데 이것도 조금 성장을 한 상태에요 지금 부활한 지는 한 8일 정도 됐고요 이 친구들이 더 성장을 하면 확대를 안 해도 눈에 잘 보일 정도로 성장이 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올챙이 같이 이렇게 헤엄치는 것들이 다 아기바다 새우들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게 불빛에 날 이렇게 헤엄쳐서 몰리네요 자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트리옵스 두 분 당첨자 분께서는 앞에 쪽이나 댓글 확인해 주신 후에 저한테 연락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몬키들이 잘 자라주길 빌어주세요 나중에 이 친구들도 꼭 번식을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